3월 베켓트의 Not I라는 여자 모노로그 극을 모티브로 한 무용 창작극이고요. 메인 캐릭터인 입에서 제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해서 부조리극과 할머니들의 살아왔던 삶, 그 전에 기억들 이런 것들 무대 위에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무용 움직임의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시도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양조화 배우, 연극 배우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연극적인 움직임도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무대 자체도 지금 보시면 커다란 창이 있는데요. 그 창에서 사용하는 영상들도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 등을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게 하고 그게 또 액팅하고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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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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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